우리 전부상황의 시장님께 덕분에 한 마디 요청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최수호입니다. 제가 부산에 신영을 맡은 일은 한 60년이 됐습니다. 그때 생각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넘기는 것은 어제 외국 분위기입니다. 완전히 오구동 시장에 와가지고 부산을 완전히 막아놨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활기기찬 부산을 보고 가서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이런 시장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한번 만난 김에 뿌리를 확 뺍시다. 그래서 적극 도와서 오시장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박수로서 보내줘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번에는 손재식 전